자, 날이면 날마다 차리는 술상이 아니거든. 먹어봐요. 어때요? 맛있어요. 음, 진짜 맛있어. 그래요? 여기가 분위기 좋은 우프탑이다 생각해요. 자, 오늘부터 1일차니까 건배. 이거 와인도 맛있어요. 그죠?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. 이게 파이팅 중에서는 좀 드라이하면서 달달하거든. 이야, 진짜 상차림 센스 봐라. 웃으니까 참 좋다. 난 이제부터 박복희 씨가 어떻게 하면 웃을까 그것만 고민할게요. 일은 안 하고요? 그게 내 일인 거죠. 박복희 씨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것만 연구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게. 아, 여태까지 뭔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다 채워줄게요. 크, 나 진짜 멋있다. 아유, 그런 말 좀 진짜 안 붙이면 진짜 좋겠네. 나 안 멋있어요? 자기가 그렇게 멋있어요? 그럼 혼자 거울 보고 사귀면 되겠네. 아까워서 어떻게 남이랑 사귀어? 아니, 아이폰을 이런 식으로 질투를 해요. 남자친구가 멋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. 아, 핸드폰 좀 줘봐요. 이거, 이거. 아직까지 이러면 안 되지. 아, 뭘로 가보지? 아, 이게 뭐예요? 어, 그거 하트는 뛰면 안 돼. 아, 진짜 뛰면 안 돼요. 아, 이거.